여기 좀 안락한데? 이따가 내려갈때 어떡하지? 여기 절벽인데 이쯤 되면 이제 자기 때문인지 몸을 받쳐줘야 돼 열면 열나오면 정면에 맞네 집에 많구만 어차피 이쪽으로 나눌거 아니에요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 원이 좀 우리가 원쪽으로 올거 같은데 만약에 와도 소음기 소음기 있는데 줄까? 잘 안 써야 돼 남으면 주세요 보정기가 나올거 같아 나 몸을 맞출거 같아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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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가 이쯤? 이쯤? 노란핀 있죠? 노란핀 쯤에 쌓았어 아이 잘 못봐 하하하하하 쟤 똥먹어 우리 앞에 떨어졌다잉 이쪽에 오토바이 나이스 으이씨 존댓씨 주문 해놓고 있어 알았다 그러고 그래 어 너도 그냥 해놓고 있어 내가 오른쪽 볼게 좌우로 흔들고 있어 좌우로 흔들고 있어 와 일곱개 최소 세 팀이 최소 세 팀이 안에 있는 새끼들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트 판다티비가 아니고 아프리카 티비도 있네 떡배 버려버릴까? 떡배 버려버릴까? 아 수류탄도 없네 수류탄 하나 줄까? 하나 줄까? 하나 줄까? 어? 웬도 위에 있다 위에 무섭다 무섭다 미친놈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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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 무섭다 가을도 무섭었다 제가 뭐야 뒤쪽 뭐야 우리 봤어요 우리 봤어요 이거 잡아야 돼 빨리 사망 아 우리 위치 걸렸다 수리 타먹었다 몇 마리 있냐 풀 도핑하고 마지막 최후의 한타를 왜 나 못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3대 2인 것 같은데 보라 지금 어떡할까 아까 그냥 밑으로 아래로 깎아 들어가야 되나 아니 아 최대한 라인 타요 여기 좀만 있다가 요 바위 끝으로 가자 들어왔어 나중에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위에서 보인다 4명 4명 2대 2가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래 아래 발소리 아래 발소리 아 확인 내 앞에 4대 개피 개피 이거 개피해 나뭇가 밑에 그로자다 그로자인가 자 나이스 아 어떻게 존버에 3패 이겼네 존버에 3패 이겼네 recycle 존버에 3패 이겼네 고생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